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렇게 해 봐 이렇게 해 봐 일단 왜 만들었는지 개인적으로 이제 액체즈에 티가 안 난다 이런 데 일코가 중요하잖아요? 일상 속에서 계속 같이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붙이기를 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거 저는 사실 XXX이에요 늘 XXX이랑 XXX를 제가 그림을 XX로 만들어도 되고요 깔끔한 미니멀리즘 하는 클래식한 느낌을 쿨한데 따뜻하면서 너무 올드하지 않으면서 뭐 트렌드한 것도 싶지 않지? 이런 바디컬러는 화려하게 갔으면 좋겠어 페이트보라 파랑 손민서가 도대체 누구예요? 여러분 손민서 하십시오 자 왔어요 오케이 좋다 좋은 컷 어? 좋습니다 망한 거 같아 하나 둘 셋